여기서 내가 역수 취해주면은 요렇게 밑이랑 진수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신에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틀리는 문제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수부분 소수부분에 대한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로그 5의 100의 정수분과 소수부분을 AB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5의 제곱수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보실게요. 5의 25라는 친구는 2라는 친구 그리고 5의 125라는 이 100보다 큰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5의 제곱수 중에서. 자 그럼 이 사이에 누가 있을 거냐면 5의 100이라는 친구가 요렇게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거 2죠. 2보다는 큽니다. 로그 5의 100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즉 얘는 2점 얼마얼마라는 친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로그 5의 25보다 로그 5의 100이 커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로그 5의 625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2잖아요. 얘는 4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에요.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요 친구는 하나 차이 나는 친구로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점 얼마얼마 나오네요. A가 얼마? 2. 정수부분이죠. 그리고 소수부분인 B는 원래 내가 받았던 로그 5의 100이라는 친구에서 정수부분인 2를 빼준 친구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예쁘게 한번 보시면은요. 로그 5의 100. 자 2도 로그 5에 관한 친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5의 25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얼마다? 로그 5의 100 마이너스 25니까 나누게 해주시면 되죠. 4라는 친구가 요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4의 A승입니다. A 대신에 2. 그리고 4의 B분의 1승이에요. 그러면 B분의 1이라는 친구는 뭐에요? 여기서 내가 역수치해주면은 요렇게 밑이랑 진수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역수치해주시면은 요렇게 로그 4의 5라고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B분의 1 대신에 로그 4의 5가 들어가니까 자 4의 제곱은 16 더하기 5랑 4랑 자리 바꾸실 수 있죠. 5 로그 4 되니까 요거 1이네. 따라서 답은 21이겠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어요. 4신에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틀리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로그의 성질들을 각각 하나씩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이용해서 계산 연습해보셨는데 이거 충분히 드릴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 개념원리 제가 다 풀어드렸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자기 입만으로 한번 쫙 풀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배상 속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RPM 문제집 그런 문제집들을 병행해가면서 문제 풀어주셨으면 여러분들은 내신에서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